미쓰비시 아웃렌더가 소비자들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미쓰비시 자동차의 국내 공식 판매법인인 MMSK 대표 최종열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미쓰비시의 랠리 기술을 집약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AUB 아웃렌더의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승 행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10일부터 MMSK의 공식 딜러인 MM 모터즈 홈페이지 WWW 모터즈 코 키야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승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번 행사에서 아웃렌더를 시승한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웃렌더는 지난 9월 22일 국내의 공식 출시의 세련된 스타일과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WRC 랠리를 재패한 랜서 에볼루션과 다카르 랠리의 지배자인 파제로의 기술력을 집약한 AUB 모델이라는 평가다. MMSK의 최종열 대표는 다카르 랠리를 12년간 지배한 미스비시 자동차의 세계적인 성능은 직접 타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라며 이번 시승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이 아웃렌더에 뛰어난 퍼포먼스를 느끼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